조금 창피한 게 있어요. 꼭 참아야 돼. 꼭 참아야 돼. 꼭 참아야 돼. 최대한 두껍게. 일단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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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뭐 이런 것까지 또. 아니, 아니. 대박. 마음먹으래요. 프로듀스, 프로듀스. 저는 참치김밥 간단하게. 참치김밥. 이제 또 많이 살렸으니까. 잘 찍고 자라고. 지금. 지금 해주셔가지고. 아이고. 또 오셨었는데? 아이고. 야, 지금 뭐 핸드폰 하는데 벌써 미담 올리는 거 아니야? 저 친구들은 이거 누르는 속도가 틀려요, 우리가. 너가 있었을 때는 휴대폰이 거의 안 들더라고. 야, 아까 너랑은 지금 완전 분위기가 달라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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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, 아유. 방금 확 하나 올라 지금. 잠깐만, 지금. 오긴 caramel. 보니까 무슨 돈 얘기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다. 얼굴이다 하나! 근데 저럴수록 이제 어떤 호감 가는 멘트를 계속 해야 돼요. 이제았어요. 이제 regulator 좀 proof이 될 거야. 저기요. 아유. 안녕하십니까,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식사 드시고 계셨구나 너는 뭐 하나씩까지 해, 너 먹어 먹어 저도 뭐 하나 먹을까요? 샐러드 김밥 하나 주세요 만두 하나 주세요 근데 선배님 저 아까 오전에도 사주시고 맨날 이렇게 사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얻어먹는 사람들 양심 있지 아니 명절되면 특산품 보내지 저번 주에 대장분으로 40만 원 들어왔어 기저귀 값이랑 와이프 사 먹으라고 40만 원 넣어준 거예요 나도 진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우리 어머니한테까지 계좌이체를 하세요 아, 잠깐만 눈물이 날 뻔했어 진짜 우리 와이프한테 40만 원 형, 이게 우리만 죽이세요 가족까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, 모두냐 내가 진짜 좋은 놈이야, 그치? 내가 나만큼 좋은 놈을 줘 내가 얘기 좀 들어보니까 어딜 가도, 어딜 가도 진짜 뭐야, 이거? 솔직히 하나 떨어졌어요 뭐야, 뭐야 걱정이야, 걱정이야 근데 야, 얘네들 아는 거 봐 이거 줘, 얘네들 아죠? 이야 이 솔선수 뭐 카메라 감독님 불편하실 줄 알고 다 붙이잖아요 저 장비도 샌들할 줄 다 알아요 이 김 감독님이 화이트 밸런스 다 맞출 줄 아시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편집도 프리미어 쓰는데 다 아시는 내가 생각하기 정말 진짜 좋은 사람이야 너무 더럽고 티가 나는데 지금 이야, 카메라 들고 있다는 거 자체가 근데 이렇게 좋은 형님인데 알려지지가 않는다는 게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아이, 참지지 알려지겠지 언젠가는 형석이 형님 형석이 형님 발바닥 여기가 왜 하얀 줄 알아요? 나 윤석이야 경석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야 야 진짜 내가 좋은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즐겁니다 형님 그동안 평생 사셨으니까 오늘은 그냥 제가 사교 좀 해주세요 뭘 이거 한번 제가 하이, 이 씨 인마 평생으로 얻어먹었는데 이건 내가 한번 살게 아니, 아니, 아니 아, 잠깐만,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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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, 쥐 갔다고? 쥐 갔다고? 쥐 갔다고? 쥐 갔다고? 이제 윤식이가 아파 어, 다리 쥐가 나와 그러면 내가 다음red 어딜에 얻을거야 어, 너희들 나 서지마 쥐었다 diz가oused o, 지금, 아 왜그래 왜, 아 뭐예요 요, 빨리 업혀, 업혀 업혀, 업혀 simplesmente 왜 그래요 어,이 iance üz rap 물에 옷같이 어 Anti 정말 어 이야 엄청난다 이경규잖아 이분이 이경규씨입니다